안녕하세요 클러크 입니다 오늘은 오스모 포켓3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를 했는데요 예 가격도 괜찮게 나온 것 같구요 제품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미리 받았습니다 개봉기 또 따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DJI 오스모 포켓3 입니다 예 지금 1인치 cmos 센서를 탑재한 액션캠 이든지 또는 뭐 어떠한 카메라든지 1인치 센서를 탑재한 제품이 없는데 오스모 포켓3 가 제일 먼저 1인치 센서를 장착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제 두께감은 있습니다 즉 두께감은 이전에 포켓2나 포켓1보다 두께감이 훨씬 있습니다 가로폭이 한 4mm 정도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이 두께 깊이가 3.5mm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주먹 속에 쏙 들어갔는데 지금은 주먹에 약간 넓게 져야 되고 밑에도 좀 튀어나고 위에도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1인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느낌이 납니다 물론 에어2s 보다 에어2s 부의 1인치 센서보다는 좀 카메라가 작게 나왔습니다 가격부터 보시겠습니다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싸게 나왔습니다 649,000원 물론 전작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들이 올랐는데요 전작의 콤보 가격입니다 전작의 콤보 가격만큼 나왔는데 단품 가격이구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콤보 마이크2 송수신기 그 다음에 삼각대 보관백 배터리 핸들 이렇게 들어간 세트가 834,000원 그래서 64mm 였나요 그거보다는 싼 가격으로 예 결정이 됐습니다 블랙 미스트 필터 요게 좀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상세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포켓3와 함께 사용시 블랙 미스트 필터는 하이라이트 플레이를 제어하고 조금 밝은 이미지 제어하고 이미지 선명도를 낮춰 가지고 뽀샤시하게 찍어주는 겁니다 뽀샤시하게 피부 잡티나 결점을 촬영 중에 보완해 줍니다 마그네트 디자인을 선택한 덕분에 이제 쉽게 장착한 거 와이드 렌즈처럼 쉽게 장착이 가능한게 미스트 필터 블랙 미스트 필터 그러니까 미스트 우리 뿌리는 거 있죠 예 그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뽀샤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충전기는 아쉽게도 들어있지가 않구요 확장 어댑터 탭은 별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멜팡 이 가방에 가방에다가 끼울 수 있는 이 홀더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고프로 시리즈나 여러가지 캠들 액션 캠들의 그 마운트들을 그대로 쓰실 수 있는 확장 탭입니다 요거 별도네요 예 아깝습니다 1인치 시모스 4k 120 프레임인데 그 다음에 2인치 회전 이게 액션 액션 포보다 좀 더 작은 거에요 그래서 액션 포도가 조금 더 큰 그렇게 되어 있구요 어 디로그 m 10비트고요 디로그 m 을 넣어줬군요 스테레오 레코딩 액티브 트랙 6.0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중간 모드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콤보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이 기본으로 충전과 그 다음에 거치를 위해서는 핸들이 있어요 장착용 핸들이 고 요거는 배터리 핸들 보조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소용용 배터리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핸들 이었습니다 케이블이 c2c 가 있구요 보호 커버 커버는 이제 장 제품을 장착해서 끼울 수 있는 여러가지 에 장치를 끼울 수 있는 장치구요 그 다음에 핸들이 들어 있습니다 핸들은 그냥 거치와 충전을 위해서 비장은 필요하구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게 손을 잡고 여기서 그 뭐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핸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구요 이렇게 장착을 해야지 그나마 좀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누를 수 있는게 없어요 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운팅을 하려면 이쪽에 이 삼각대에 마운팅이나 여러가지 제품을 끼우려면 요렇게 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핸들이 들어 있어야 되구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송신기 마이크2 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마이크2 야 진짜 이거 영롱합니다 진짜 영롱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예 와 이 야 와 그리고 딴딴 하구요 와 이 유리 유리 감이 그 애플의 유리 뒷면 있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마이크2 송신기 섀도우 블랙 되구요 윈드 스크린 있구요 클립 마그넷 요거는 마그넷으로 이제 뒤에다가 찰칵 찰칵 붙여주는 요렇게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클립으로 찢지 못할 때 이제 그렇게 된거구요 그 다음에 배터리 핸들이 있구요 미니 삼각대 보관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 축축한 것은 요거 핸들 예 핸들만 있는 겁니다 배터리는 없습니다 소용량 배터리 없고 대용량 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소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커져서 한 손으로 잡긴 하는데 여성분들이라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예 조금 예 두께감이 있습니다 물론 뭐 혼이 크다 보니까 요즘엔 아 시네마틱한 장면 10비트 디로그 m 으로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하고 와이드 렌즈를 끼면 되구요 4k 요거는 슬로 모션에서만 120 프레임 이네요 야 마이크2가 두개가 연결이 됩니다 야 대박이네 마이크2 또 별도로 판매를 하겠네요 휴대용 디자인 야 이렇게 어 애들은 손으로 한 손으로 밑에 그립이 없이도 가능하네요 스피니 샷 스피니 샷이 이거군요 스피니 샷 완전히 돌아가는 빙글빙글 얼굴 자동 감지 예 얼굴을 잘 잡습니다 지금 제가 해봤는데 얼굴을 생각보다 잘 잡습니다 그리고 추가 배터리 핸들 촬영시간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리에이트 콤보이는 잘 들어있구요 저조드호 촬영 이게 지금 선전 이네요 선전에 저 바닷가에 찍은 적이 있는데 요게 선전 그 dji 전시장과 가까운 곳이네요 자 포켓3 나왔습니다 뭐 또 상세 정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축 핸들 유회전 가능 저 미모 앱에서만 됩니다 뷰티 보정 피부 보정이죠 예 효과 이제 피부 보정 효과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주변을 감싸는 스테레오 사운드 지금 녹음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개봉만 해서 예 영상을 찍었구요 곧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센서 그 다음에 2인치 lcd 요거를 이제 하구요 포켓120 프레임은 슬로우 모션만 됩니다 3축 자동 안전 피부톤 이게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이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거치를 해놓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요즘에 글래머 효과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빠르고 안정적이면서 정확한 촬영 매끄럽게 촬영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lcd 가 크고 이렇게 돼서 마이크가 있어 가지고 매끄럽게 찍을 수 있다 뭐 요거는 다 지금 제가 소개 드린 거구요 이미지 시스템이죠 이미지 1인치가 정말 깡패입니다 1인치 깡패 센서가 깡패입니다 이게 얼만큼 나올지는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해보질 않아서 그런데 예 내일 정도에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관 촬영 야관 촬영에 저조도 모드가 있는데 저조도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슬로 모드만 있고 저조도 모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조도 모드로 찍으면 이렇게 저조도 모드가 있어서 쉽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광채 선명한 피부톤 이걸 자꾸 강조하는데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이제 선명한 광택이 나는 그런 피부가 될까요 비로그 m 그 다음에 hdr hdr hlg 이렇게 조금 어두웠을때도 이런 느낌을 다이나믹 레이즈를 넓혀주면 좋구요 컴팩트한 크기인데 이전보다는 좀 많이 커졌습니다 포켓 사이즈이긴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 벌키해진 사이즈 예 어린아이 손이 되니까 좀 그렇고 어른 손에서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야 저렇게 어렵게 자꾸 하는거죠 어렵게 자꾸 밑에 이게 있어야 돼 저같은 사람은 밑에 이 거치대가 없으면 뚝 떨어뜨릴거 같아요 작지만 큰 변화 2인치는 예 이게 1대1로 하면 이렇게 되더라구요 1대1로 하면은 이제 크롭이 되서 요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세워주고 예 원하는 피사체의 풀 픽셀 패스트 포커스 요거는 빠르게 맞춰주는 건데요 어 이거는 지금 뒤에가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깊이감 깊이감이 있는 이게 자동으로 맞죠 포커스 요거 요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촬영에는 이제 이것들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이거 지금 3축 짐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응 속도는 빠른과 기본 레벨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예 이 짐벌을 움직일 때 빠른 게 피사체를 추적할 때 락스테디 였죠 저기 액션4 에서는 액션4 그 다음에 액션3 에서 락스테디 였는데 요거에서는 이제 매끄러운 안정화 시스템 자유롭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트랙은 이제 보셨구요 다이나믹 프레임은 황금비율 구도를 통해서 예 황금비율을 맞춰준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피사체를 따라 가더라도 다이나믹 프레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센터 여기 나오겠죠 보통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찍는다 그런데 요렇게 찍을 수 있는 다이나믹 프레임이 있구요 황금비율로 찍어준다고 하구요 얼굴 자동감지랑 기본 모드 이제 보통은 기본 모드 찍는데 이런 이제 멋진 것이 있었는데 다이나믹 프레임으로 찍으면 예 와 이거 예 저같이 막 찍는 사람도 이렇게 잘 찍는 영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이 자연환경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과 함께 이거 다이나믹 프레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싸는 사운드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들어보질 않아 가지고요 그리고 마이크 2는 2개까지 직접 연결을 가능합니다 와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마이크 2는 송신기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중간에 송수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송수신기가 없이 마이크 2개를 가지고 직접 연결이 가능한 야 이거 지금 악세사리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얼마지 어 스크레이트 콤보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제 되어 있고 미스트 필터 광각렌즈는 들어있고 삼각대에 있고 예 아직까지는 마이크 마이크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글래머 효과 2.0 예 요거는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 뷰티 보정 옵션 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나온다고 하니까 크리에 여성 크리엔트 분들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충전 요게 이제 고속 충전이 가능해졌답니다 그래서 16분에 80% 충전되고 그 다음에 뭐 26분에 뭐 거의 100% 거의 30분에 100%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4K 60프레임으로 자를때 116분까지 되구요 예 그렇게 됩니다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지금 저도 충전을 해봤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축장금 장치로 이제 꺼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보관 모드가 됩니다 보관 모드로 딱 돼서 이 케이스에 쏙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있구요 스피샷 스피샷 요거가 180도 요거 요거 이제 옛날에 그 뮤직뱅크 예 어르신들 다 아시죠 뮤직뱅크 뭔지 아시죠 뮤직뱅크 촬영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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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 예 그 다음에 모션 타임랩스 모션 타임랩스에서 요거 이제 들고 가면서 찍는거 저조도 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드론은 못찍어도 요런거는 괜찮겠네요 디지털 줌은 4배 줌까지 되구요 아 1080p에서 예 1080p에서 이게 그리고 4K에서도 4배 줌했네요 파노라마 저는 좋아하는게 파노라마입니다 이게 자연환경을 아홉장 찍나요? 아홉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 라이브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발열 문제는 조금 예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발열이 어느정돈지 이제 장시간 틀어놔도 되는데 배터리 시간이랑 128MB인가요? 지금 봤을때 요걸로 3시간 촬영 됐던것 같아요 128GB로 3시간정도 3시간 몇분정도 촬영이 가능했던것 같습니다 166분 166분까지 116분 1080p 24프레임일 때 166분입니다 예 166분 3시간정도 증가가 되는거죠 라이브 웹캠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건데 와 이거 뭐 그 다음에 다중 카메라 촬영 후 타임코드 이거 자동으로 맞추는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카메라 캠 1,2,3 해가지고 요거 딱 맞추면은 예 한번에는 야 이거 영상편집 하시거나 촬영하시는 분들 여러개 놓고 촬영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컷 라이트컷 제가 잘 안 써봤는데 이게 이게 원태편집 뭐 예 잘 안되더라구요 이게 잘 안되네요 대체로 플랫폼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게 해주긴 해주는데 이게 좀 요즘에 AI가 잘 돼있긴 한데 얼마큼 해줄지 이번에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스트필터랑 이제 아답터 요게 조금 예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ND필터 요렇게 하고 광각렌즈는 크리에이터 컨보로 들어있구요 배터리 핸들도 크리에이터 컨보에 들어있고 요것도 요 4가지는 크리에이터 컨보에 들어있습니다 변천사입니다 포켓 2.3분의 1인치 1.7분의 1인치 1인치 오래걸렸습니다 이게 나온지 한 3년 됐나요 예 그리고 이제 포켓3로 나온겁니다 포켓 120프레임인데 이건 슬로우 보조 슬로우 비디오만 이제 되는건데 슬로우에서만 마이크 레코딩은 이제 포켓2에서도 됐구요 80% 16분 충전이고 80% 48분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것이죠 649,000원이면 예전에 포켓의 크리에이터 콤보 가격인데 지금은 단품 가격이 됐습니다 물론 2인치기 때문에 사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처럼 이게 한 4mm 정도 넣었죠 38mm 였나 그랬고 요거는 30mm 정도 됐었는데 3.5mm 정도 넣었고 요거는 4mm 늘어났습니다 4.2mm죠 정확하게 마이크가 3개고 179g 그때 120g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g 정도 늘어나서 묵직합니다 들어보면 묵직해요 거기다가 추가 배터리에 이제 장비를 끼우면 더 많이 무겁겠죠 그리고 최대는 마이크로 sd 가 512 까지 되구요 그리고 lcd 는 2인치에다가 700니트 입니다 그러니까 rc2나 rc dji rc나 rc2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펜과 펜 좌우와 틸트 틸트 이쪽 아래로 70도 위로 120도 까지 되는데 요거는 예 영상을 참조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롤 같은 경우 이렇게 흔들었을 때 가는게 45도구요 기계적 범위는 좀 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f 가 2.0 이라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보 이게 f 1.7 보통 1.7 뭐 1.4 막 이렇게 되는데 렌즈가 이게 1인치 센서인데 f 가 2.0 이구요 20mm 환산 초점이구요 요렇게 됩니다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iso 범위는 16000 까지 저조도 했을 때 16000 이 되고 나머지 6400 으로 기존에 동영상이나 제일 최고가 6400 이었는데 이제 모든 슬로모션 동영상 사진에서 6400 까지 가고 저조도 동영상 같은 경우 16000 까지 갑니다 슬터 스피드 그 다음에 줌은 이제 4k 가 동영상에서는 2배 줌 이구요 1080p 가 4 4배 줌 인거죠 2.7 k 는 3배 줌 사진은 2배 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모드 이렇게 쭉 되고 어 슬로우 모션만 120 프레임 슬로우 모션만 120 프레임이니까 아까 전에 120 프레임 안되고 240 프레임 1080p 에서는 240 프레임 까지 됩니다 4k 120 프레임은 슬로우 모션만 하이퍼레스 30 프레임 그 다음에 타임레스 30 프레임 에 모션 타임레스 30 프레임 저조도 이렇게 되구요 비트 전송을 130 메가 bps 와 동영상 전송률이 좋아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구요 1400 미리 암페어 고 1 셀인가 100% 까지 32분 인데 배터리가 작아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파이 나 이런 것도 송전 송신율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해 가지고 사용하실 분들은 전송률이 되게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전송률을 제가 좀 봤더니 이 스마트폰의 용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고 받을라면 1080p 로 찍었을 때가 가장 용이하게 전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롭이 되는 이 수직 모드 촬영 같은 것도 요즘에 쇼츠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뭐 세로 영상들 그거 찍으시는 것들은 1080p 로 찍으셔도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인터넷으로 저거 뭐지 와이파이 연결이나 블루투스 연결로 주고 받는 것들이 조금 원활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4k 로 찍잖아요 중간에 뻥 납니다 이게 이게 가공하고 이럴 때 뻥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세사리나 마이크들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구요 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시 분석을 해봤구요 오스모 포켓3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영상으로 개봉기 영상 그 다음에 뭐 촬영 영상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촬영 영상들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드렸는데 지금 미니포 영상 액션포 영상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늦어서 제가 일이 요즘에 많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80%가 저의 영상을 보시는 80%가 구독을 안하시더라구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구독도 구독하십시오